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스태라운 코수교입니다. 자, 선생님이 실전모의고사 화학 1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실전모의고사는 어떤 스타일의 강좌인지를 이 오토에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뭐 말 그대로 이제 실전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전범위에 대한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우리 수능을 대비하는 모의고사예요, 사실은. 그치? 자, 이게 선생님이 시즌 1, 시즌 2, 시즌 3 중에서 시즌 1 이제 경영하게 되는데 총 전체, 연간 퀄에서 얘기했듯이 전체는 24회가 되겠고 자, 각 시즌별로 8회씩 끊어서 경영을 할 겁니다. 자, 시즌 1은 지금 우리가 7월이잖아요. 7월에 경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즌 2는 언제냐? 9월 초에, 9월 한 10날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한 달 뒤에 10월 초에 경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왜 8월에 경영하지 않느냐? 다 이유가 있어, 나중에. 8월에 또 해야 되는 강좌가 있거든. 모의고사를 보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수능이 지금 얼마큼 남았어요. 7, 8, 9, 14달이나 남았는데 파이널 모의고사를 막 계속 푼다고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모의고사 푸는 게 좀 트렌드이기 때문에 좀 다 쓸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좀씩 일찍 일찍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선생님 시즌 1 모의고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궁금해하는 거. 어렵나요? 쉽나요? 뭐 이거잖아, 그쵸? 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마음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 쉽게 내주고 자신감을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엄청 또 어렵게 내면 안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싶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다르니까. 되게 신기한 건 똑같은 문제를 내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좀 너무 쉬우니까 좀 더 어렵게 내주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쵸? 나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더 해야 되는 친구는 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믿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보는 수능의 적절한 난이도보다 한 20%는 높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몰곶의 난이도는 여러분 관심이 있는 1등급 컷으로 만약에 따져준다면 한 40 한 5에서 한 46 정도. 이 정도에서 1등급이 나오게끔. 어, 자, 문제를 만들었고요. 역시 이번에 유얼평가원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쉬웠잖아요. 따라서 유얼평가원보다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쵸? 왜 유얼평가원은 쉬웠어요? 그걸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자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료 분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다 숫자로 내줬기 때문에 쉬웠던 거야. 그리고 과정이 복잡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웠던 거죠. 예를 들면 산화수로 개수 맞추는 문제가 있는데 그 개수가 전부 다 우리가 이름이 무슨 A2, B4 다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AB4가 아니라 ABN으로만 나와도 애들 어렵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선생님 B킬러 모의고사의 모든 문제는 그런 문제를 다 포함했거든. 왜? 과거에 다 그렇게 냈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6월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난이도는 조금은 그래도 좀 한 20% 정도 올려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6월 평가원과 대비한다면 난이도는 한 40%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해설지는 이미 자료실에 강의가 끝나면 업로드를 할 거니까 여러분 해설을 만약에 텍스트로 보는 게 좋은 친구들은 그걸 참고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메인 문항들 있잖아요. 뭐 있어? 기초약 4페이지부터 기초약론, 양적계산, 중화반응 또한 친구들 개인별로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죠. 뭐 phpoh라던가 농도문제라던가 또는 산하수 개수 맞추는 금속의 산하환원 등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선생님의 해설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아, 선생님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게 포인트거든. 여러분은 답이 맞아서 아, 3번이야. 오케이 라고 하면 기분은 물론 좋겠지만 어? 내가 17번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끝났네? 그러면 17번까지 푸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스님의 풀이를 보면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왜 푸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치?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이 10월이야. 수능 2주 남았어. 3주 남았어. 그러면 막 문제를 진짜 많이 풀거든. 모의고사를. 그쵸? 그래서 여러분 스님과 푸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러면 딱 풀고 아, 이거 43점. 이번에는 38점. 오, 이번에는 잘 봤네? 46점. 이럴 수 있잖아요. 쭉 푸면서 계속적인 감을 익히는 거야. 근데 7월부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쭉 푸는데 계속 모의고사를 많이 푸이면 성적이 오르나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 그니까 모의고사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첫 번째, 뭐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디를 어려워하는지. 내가 아직도 여기가 약하구나. 아니면 여기는 전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니면 여긴 내가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치? 내가 만약 여러분을 일대일로 상담하잖아? 그럼 나는 분명히 얘기할 거야. 여러분이 시험지 갖고 와봐. 그럼 시험지 딱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 중화반응 문제 하나 풀었다 그래서 중화반응 개념 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중화 적정이 있어. 중화 적정은 그닥 많이 어렵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8회분 각 문항별로 회차별로 하나씩 있을 거 아니니. 근데 8문제를 풀었는데 8회까지 풀었는데 중화 적정은 내가 3개 틀렸네? 그러면 3개밖에 여기서는 맞았고 맞았고 틀렸고 4회에서 맞았고 5회에서 틀렸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은 게 더 기분 좋으니까. 근데 8개 중에 3개면 몇 퍼센트예요? 30 틀릴 확률이 30%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중이 꽤나 높은 거야.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8회분 풀었을 때 중화 적정은 다 맞았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틀려야 돼요. 알겠죠? 그럴 때까지 훈련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 본인이 어디가 강하고 약간의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 학습의 계획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또 실전 모의고사니까 마음가짐 진짜 실전인 거야. 7월 달부터?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시간 제거. 스타트! 어 필요 없어요. 선생님 30분 내에 못 풀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뭐 이걸 1시간 동안 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빠른 풀이보다는 정확한 풀이를 하는데 집중을 해라. 라는 거고요. 문제풀은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시간은 30분 보지 마시고 최상위권 애들은 당연히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40분 정도 안에 다 맞자. 알겠어요? 네. 30분 땅 땡척다 그래서 아 그럼 나머지는 틀린 걸로 인정해. 확! 그럼 기분도 안 좋고 그렇죠? 그렇다고 주장창 뭐 1시간 1시간 반 동안 막 20번 문제를 30분 동안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를 보는 거고요. 그럼 푸다 보면 시즌 3쯤 가면 이런 거야. 딱 이 문제를 읽잖아요. 딱 읽었을 때 이건 내가 풀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돼요. 사실은요. 판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못 푸겠으면 빨리 표시하고 넘어가야 돼. 그것도 스킬인 거거든. 근데 이거 조차 안 보이면 계속 문제 11번 푸는데 여기서 이미 막혀가지고 여기서 한 4분 쓰고 그러면 뒤에서 초토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강한 유형 약한 유형을 알려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보다는 정확도에 집중을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실수도 습관이다. 이건 명심해야지. 시험을 오면 수능 등 수능 가장 중요한 시험이니까 수능을 잘 봤다 못 봤다의 척도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까? 개인별로 야 내가 평상시에 35점밖에 안 나오는데 수능에서 대박 다 찍어서 다 맞았네? 그러면 이제 신이 내린 축복이고 보통은 이런 거잖아요. 평상시에 45점 나왔던 친구도 43 나오면 좀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하는 면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실수가 없어야 돼요. 19번에서 20번에서 찍어서 맞았어. 어 두유다. 근데 앞에서 실수가 세 개 있었네? 그럼 걔는 못 본 거잖아. 근데 지금은 괜찮겠지만 막 10월 달에 보면 게시판에 어떤 질문이 많냐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굴레가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단연의 경험상 실수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늘 얘기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실수는 쉬운 데서 나와요. 그래서 실수인 거잖아요. 그쵸? 그 말은 뭐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실수가 많을까? 대다수의 가장 대다수의 실수는 1페이지예요. 왜? 눈으로 풀거든. 그쵸?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지를 좀 더럽게 풀어줘야 돼요. 시험지에 많은 문제에 많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조건 많이 이중이면 이중이 표시 동그라미 치고 절대 암산하지 말고 알겠죠? 실수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 덤벙덤벙을 잡아내려면 차분하게 푸는 습관이 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말이 쉬워 보이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거의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푸는 훈련이 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노력해야 되니까 선생님 시험지를 좀 더럽게 보면 분명히 줄어드나요? 무조건 줄어들어요. 알겠지? 좀 더 많이 쓴다고 뒤에서 시간이 그만큼 모자라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이게 또한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1번 이렇게 쭉 있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풀어요. 쉬우니까 앞부분은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수능 현장에 가잖아? 그러면 우리 N수생들 알겠지만 수능 현장에 가면 눈으로 이렇게 턱 깨고 이렇게 푸니?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수능에서는 실수하면 죽는다.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단 말이야. 갑자기 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실수하지 말아야지 문제를 좀 더 차분하게 읽자. 근데 평상시 그렇게 안 풀었던 친구가 그렇게 풀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해서 한 문제당 10초씩 딜레이가 되잖아요. 10초는 되게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문제 한 번 더 읽으면 10초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문제를 18번까지 18문항을 10초씩 딜레이시키면 180초가 사라져요. 그치? 몇 분이죠? 3분이 사라져요.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 4페이지도 한 문제인 것 같잖아요. 3분짜리는 20번 포기하면 되는데 그게 그러지 않거든.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문제 풀 때 패턴이 뭐야? 3페이지까지 몇 분 가나가 핵심이거든. 4페이지 넘어갈 때 시간 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4페이지 넘어갈 때 내가 평상시 남아있던 시간과 3분이 모자라면 여기서 급격히 초조해집니다. 그렇지. 평상시에는 여기서 이제 10분이 걸렸어. 10분이 남아서 두, 세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아니면 두 문제 풀고 세 문제는 찍을 수 남은 찍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런데 이게 수능 현장에서 나는 맨날 10분 정도 남았었는데 4페이지 넘어갈 때 7분이 남았단 말이야. 한 문제 못 풀겠는데? 뭐 할까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뭘 골라야 돼요. 그렇지? 그럼 문제를 이렇게 막 본단 말이야. 그러면 초조 빠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가 더 안 풀이지. 이게 여러분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를 날리면 되는데 쿨하게 그렇게 안 되거든 심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져요. 평상시에 보였던 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평상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그죠? 차분차분하고 다 위주로 차감해서 푸셔야 돼요. 처음부터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실수도 없고 내가 평상시에 풀던 시간과 수능에서의 시간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은 7월이잖아요. 7월 8월이니까 복습을 해줘야지. 당연히. 이게 유형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오 이건 새로운 유형인데 이거 뭐지?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해석을 듣고 당연히 이해가 됐겠죠.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죠? 여러분은 이해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걸로 됐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케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뭐하라? 누적적으로 해달라. 누적적이 뭐야? 여러분이 1회를 풀었어. 그러면 1회 틀린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4개 틀렸으면 4개만 다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2회를 풀었습니다. 2회를 3개 틀렸네? 2회 3개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넘어가지 마시고 1회에서 틀렸던 걸 다시 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니면 눈으로도 봐. 아 이거였어. 그 복습을 누적적으로 하면 8회까지 끝났을 때 앞부분 내용은 8번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께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가장 여러분들 본감할 것 같은데 아주 어릴 때부터 선생님 또한 그랬겠지만 영어를 공부하면 단어를 외우잖아요. 단어를 외울 때 오늘 단어 주고 내일 모레 학원 같은 데서 테스트하잖아요. 그 다음 또 가면 또 새로운 단어 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기억력 테스트야. 그러니까 맨날 단어 시험을 2년 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단어 시험이 그닥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남아있는 단어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쵸?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요? 누적적인 복습이 전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라 우린 수능을 의미한 싸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충분하거든요. 누가 많은 문제 풀어갔냐가 수능에서의 보도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많은 유형을 외우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 점수에 대해서 점수 좀 덜 나와도 괜찮아.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낸 거니까. 그래서 조금은 낮은 자세로 공부양, 아직 공발량이 많다는 자세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얻을 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모의고사 1회 열심히 푸시고요. 이제 1회 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